꼭 빠충류샵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어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진 꿈이 있다면 남들이 하는 거에 너무 휘둘려 하지 않으시고 본인 그거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일산의 아트랩타이 사연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게 샵이 생각보다 너무 깔끔해서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지금. 성격이 보통 꼼꼼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성격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하루 종일 사실 하루 중에 가장 오래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공간이니까 또 깨끗하게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진짜 이렇게 깨끗한 샵은 진짜 오랜만에 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관리하신 거 보니까 노하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파충류 시작하신 지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셨죠 지금? 파충류를 키운 거는 2006년도 7년도부터 해서 이제 한 13년 14년 정도 됐고요. 파충류 관련된 샵에서 일한 거는 그 전에 일했던 직장까지 해서 이제 6년... 파충류 어떤 샵에서 계셨을까요? 지금은 다른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인천에 있는 파우나 아 파우나 저도 매니아리 때 진짜 많이 이용했는데 거의 국내 탑클래스 샵이었죠 심장사장님께서 운영하셨던 그렇죠 거기서 한 몇 년 정도 운영하셨었죠? 일은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샵을 하시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동물 키우시는 사육방에서 제가 좀 일을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 이게 지금 이 샵 3년밖에 안 됐죠? 이제 4년차. 4년 한 샵에 짬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관리가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와 진짜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파충류 샵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지금? 일단은 뭐 어렸을 때부터 취미활동이 파충류였기 때문에 파충류 샵을 박연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아 내가 파충류 샵 사장이면 내가 키우고 싶은 파충류 다 키워볼 텐데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다가 심지어는 파충류 샵 사장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동물 다 내 걸 텐데 그랬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파충류 샵에서 한 2,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만두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거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겠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 꿈을 그대로 쫓아오신 케이스네요. 그래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마인드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으세요. 이거는 되게 좀 대답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보람찼던 경험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아까도 계속 이제 그전 직장을 언급을 하는데 그 전 직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 분양해드렸던 손님분들이 제가 지금 제 거를 일산에다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지금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리가 꽤 멀지 않나요 거기랑? 그쵸 인천에서도 오시려면 어쨌든 40분 이상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생물도 생물이지만 또 저를 보고 와주신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오시면서 사실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뭐 먹을 거 막 사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사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제가 비타고백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 꼭 사와야지 좋은 손님 안 사오면 안 좋은 손님 이게 아니라 그냥 사실 올 수 있잖아요. 저희도 뭐 어디 친한 데 가도 맨날 그렇게 사오지 않는데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초심을 잃지 말고 바뀌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손님에 대한 애정이 담긴 내용이라서 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딱 봤을 때 이 마인드도 나도 좀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샵을 운영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힘든 것도 있잖아요. 이게 파축리샵이라는 게 일반적인 직업도 아니고 혹시 어떤 부분이 힘들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좋았던 점도 사람 때문이지만 사실 힘들었던 점도 사람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힘든 분들도 이게 계시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서비스직이고 이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을 분양을 하는 적어다 보니까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정말 분양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터무니없는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냥 정중히 들어오면 저도 정중하게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데 되게 좀 거칠게 그리고 좀 심적으로 되게 힘들게끔까지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죠. 손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막 흔히 말하죠? 갑질, 갑질 뭐 그런 거 할 때 내가 손님이 왕이다라는 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마인드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손님 스스로가 난 손님이니까 왕이야 라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셔도 손님은 왕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대우를 해드리는데 먼저 그렇게 내가 손님이니까 왕이야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은 꽤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을 하기 이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제가 항상 어느 샵을 가도 드리는 질문인데 하시면서 이제 그 새로 시작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건 같은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새로 파충류 샵 혹은 브리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매장에 와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브리더라는 직업과 소매 샵을 운영하는 거는 같은 파충류를 다루는 직업이지만 상당히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될 것이고 이게 파충류 샵이 사실 좀 진입장벽이 낮은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대로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갖춰놓고 해도 시작을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거다 보니까 좀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발을 들이시는 분들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단순 계산으로 해서 내가 이거 동물 해서 번식해가지고 얼마에 분양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좀 힘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아 이쁘다 뭐 이렇게 씻겨놓고 말려놓고 이쁘고 사진 찍어야 되니 이쁘지만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맞아 저 우리 집이 터이프다 완전 깨X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안 보이는 부분의 어떤 그런 점도 있잖아요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쁘게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딱 오케이 해서 하시기에는 이것도 좀 특수한 그런 생물을 다루는 직업이니 만큼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저처럼 어느 샵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실 수 있는 경험 그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냥 무작정 내가 다니는 샵에 가서 그 샵에서 이렇게 분양하면 잘 되네 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한번 샵에서 뭐 아르바이트가 됐던 직원이 됐던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 아 이거 처음 나오는 대답 유형이 상당히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실 사업하기 전에 커피숍을 차리는 분들도 카페를 차리기 전에 여러 카페를 다니면서 보고 혹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보잖아요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다른 샵을 돌아다녀 보고 나 친한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친분이 없는 것도 가서 한번 보고 실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왜냐면 내가 가는 곳은 나랑 친하니까 좋은 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저도 100% 공감해요 보원을 얻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이거 가장 역대 답변 중에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싶네요 진짜 막 편하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으로 해서 가볍게 하시면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망하시고 또 마지막에 나가실 때는 정말 울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가면은 그분도 힘들지만 거기 이제 항상 남아있는 우리들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서로서로 좋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결정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앞으로 이제 아트랩타일이 네 가고 싶은 방향성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추구하는 그런 게 있다면 혹시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트랩타일은 사실 뭐 들어오셔서 보시기도 하겠지만 조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아트랩타일만의 좀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사육장 세팅 같은 거 혹은 사육장 옆에 뭐 이렇게 뭐 다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브랜드화를 시키고 싶은 거죠 아트랩타일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아트랩타일 샵 오픈해서 파충류 분양이나 해야지가 아니라 아트랩타일을 브랜드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도 주고 어떤 트렌드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샵이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이기는 하죠 약간 목표 크다면 크네요 어떻게 보면 엄청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크게 해놔야 그거를 보고 쫓아가면 그거의 절반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아 멋진 마인드 진짜 이거 아 나 또 한 번 또 이런 것도 배우네 리마인딩 아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인드 큰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단계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놓겠지만 남들은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끝에 결과를 보지 않는 한 모르는 거거든요 꼭 파충류 샵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어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진 꿈이 있다면 남들이 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휘둘려 하지 않으시고 본인 그거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실행 가능하실 거 같고요 지금 너무 깔끔하게 지금 자기만의 색깔을 잘 이렇게 이뤄나가고 진행 과정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트랩타이를 혹시 찾으러 오려면 여기 완전 오픈샵인가요? 예약재거나 그렇진 않나요? 아 오픈샵입니다 아 완전 오픈샵이고요 저희는 일산 서구 주엽동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영업시간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영업시간은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아 8시까지 휴일은 따로 휴일은 원래는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만들었어요 좀 쉬어야죠 사람이 나도 이제 쉬거든요 매주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해보고 이제 12시부터 8시 그리고 나머지 제가 블로그랑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뭐 그런 거 주소는 제가 영상 상세란 밑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에요 그럼 뭐 따로 별도로 홍보하시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아 네 저희 파충류인 분 구독 많이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아 그러지 또 갑자기 또 훅 들어오시네 고맙게 더 흥해지면 여러분들 댓글 다셔도 다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미리 달아 놓으세요 이 멘트 너무 좋다 이거 살아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아트렉타의 사연이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leaders 좋은데 내용이 좋은데 내용이 좋은데 내용이 좋은데요 ات